안녕하세요 스카이오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조종법 두번째 시간으로서 결과물 영상에 조종스틱의 조종법을 믹스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촬영 드론에 입문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